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거빌 날짜 2023년 2월 20일이고 오전 818분이에요. 이번 영상 바로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2월 4주차 정실정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보시면 지난주에 뭐가 많이 올라갔는가 공부하셔야 되고 지난 정실정주에 뭐가 많이 갔는가 특이했던 게 바로 뭐예요? 신규주를 노래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 카톡도 기법한 들었는데 비정을 좀 실었는가 모르겠어요. 신규주 제2호가 따상 이후에 첫 번째 따상 아닌 첫 번째 정보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부터 시가에 마이너스 3% 딱 찍고 20% 그냥 올라가죠. 비정을 실었으면 제법 수익 났을 것이고 또 구금만 했으면 좀 허탈한 하루가 아니었나 하지만 신규직법은 누누이 강조했던 대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면 스펙합병삭장주가 대세다 그랬는데 라이컴이 상한가치고 더 올라갔고 이 관련주로 해서 삼성스펙 6호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정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라갔어요. 주말에 볼 이슈는 뭐냐? 상용차 그레저에게 이슈가 KGTS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재배해서 힘들고 신규배해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은 바로 뭐냐? 판호 개방 이슈예요. 게임즈를 꼭 봐야 됩니다. 관련주의 네오위저, 데버시스저, 넥슨게임저, 강조, 별표 5개, 밑줄짝, 돼지꼬리. 주말간 이슈 빨리 보시고요. 월요일자 일정은 월요일 보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에 하요일이나 수요일 끄봐야 됩니다. 여기서 저출산 관련주의 아가방컴퍼니와 비스토스, 미 국방부 FC팀이 서울에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여러스페이스 재놓고 S&T 모티브, 삼성 OLED TV가 사전 판매 돌입하니까 SNU, PNH 테크, 써니 시스템. 수요일날에 장관이 도레이시요 면담한다고 그래요. IS 동서, 새벽에 금량, 필러옵틱스, 하나기술 이수와 포스과시티, 카카법 신문길이 있어요. 갤럭시 ASM 키스트, 2월달 FMC 의사를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금리 관련주. 엔비디아 실제 발표한다니까 실적이 좋으면 가온칩스, 메커스, LTC, 에펙터, 넥스턴, 펜토론. 한미가 워싱턴에서 20일날 학장, 억제수당 운용연습 및 북핵 위험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별표는 한큰 라이프케어. 2월 14일날 목요일날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 공급 관련 협의체 발족한다고 그래요. JNK2 EG 유일 애너토크.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한다고 그래요. 모비스와 일진파워, 원희룡 장관이 전북 지역발전 협력 방안 모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관련주는 대주산업, 새만간 관련주. 모엔제, 페이프코리아, 관종, 현대약품이 국제 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 개최한다고 그래요. 관련주 역시 현대약품. 한국 NFT, 난펀젤블 토큰, 콘텐츠협회 글로벌 포럼이 있다고 그래요. 별표는 다울투자정권. 관련주는 갤럭시 SM. 금요일날 드론시업 코리아가 있어요. 네온테크, 포스텍, 맥커스, 기계 로봇,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SBB테크 보라고 했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관련주 한 번 더 보시고요. 헌정사사, 이 별표 드릴게요.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정구,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정구인데 여기서 별표 좀 가져야 됩니다. 한동훈 관련주는 건비나 오파스나 노월, 새로운 한동훈 관련주는 유니비티플러스, 이낙연 관련주 남아투건, 남순암영, 김동연 관련주 PM북영 꼭 봐야 되고 미래셋 비전스펙 이어가 합병상장이 돼요. 신규상장, 스펙주가 대세인데 안 봐야 됩니다. 방송 열게요. 꼭 오시고요. 바이오웨어스 투자협의체가 출범한다고 그래요. 비보존제약, 셀러메드, 올릭스, 샤페럿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 영상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쉽겠지만 모츠상 당해가지고 관련 영상을 제가 두 개 올린 거 상 끝났으니까 사이버 장례식 치렀거든요. 관련 영상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해야 또 우리 어머님에게 당당한 아들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왕 유튜브 운영하고 하면서 또 수익을 많이 줘야 적어도 손실은 주더라도 또 비정상적 손실이나 불법 행위나 그런 걸 하지 않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요일날 이렇게 방송을 올리고요. 회원 전용 영상에서 보시면 멤버시 전용, 전용 계속했고 6월 3주 정실전 볼만한 새 종목 이 결과 본다고 그러면 그 다음 아시아나 IDT 인데 이렇게 했잖아요. 컴퍼니 케이가 지난주 목요일 날 상가 나왔으니까 수익이 됐을 것 같고요. 대안항공 합병인시 때문에 아시아나 IDT, 제주항공 이건 4%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리파인, 이것도 다 4% 크게는 못났다. 그죠? 이렇게 관련 인시어 한 번 더 정리해서 멤버시 회원님을 위한 영상 빨리 제가 정신 차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한 주일도 파이팅하시고 좋은 맘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기가입니다. 필 섬